아는지 모르죠. 그냥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한 번 내뱉어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해보고 싶어하는 이 전생 탐사 체험 경험이라는 것이 워낙 사람들마다 다르고 나오는 것도 다르고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물론 어느 정도 공통성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저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가감 없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꼭 무슨 재미있고 흥미있고 막 그 뭐 드라마틱하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TV방송용으로 오늘 녹화를 했다면 이런 거 다 편집됩니다. 그리고 통편집돼서 아예 뭐 없었던 것처럼 다른 걸로 하게 돼요. 저도 이제 TV출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TV출연하고 녹화를 하고 했던 게 다 TV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중 상당히 편집되고 잘리는 것도 많습니다. 왜? 시청자들 입장에서 재미없다는 게 없잖아요. 재미없고 보다 보면 채널 다 돌려버릴 수 있다 말아요. 여러분 방송국 입장에서는 영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되니까 편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또 이렇게 뭐 흥미유발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쪽으로 편집이 돼서 방송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고 다 그렇다고 믿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것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그냥 담당하게 뭐 그런 걱정인 것도 없고 그냥 좀 막연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또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때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이 그대로 소중한 경험으로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런 한 시간이었다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지만요. 왜? 이방에 좀 재미있게 그런 장면과 눈물도 흘리고 뭐 굉장히 감동스러운 아니면 굉장히 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것이 있으면 훨씬 저도 만약에 조회에서 올리는데 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거든요. 앞으로 10회, 20회, 50회, 100회, 200회까지 가다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것이 재미있다 없다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뭔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시기 바라요. 이왕이면 계속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될 수 있게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끼워나겠습니다. 하나에서 셋에께 마지막 셋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올 텐데 뭔가 한숨 푹 잔 느낌, 또 일회 때 그런 얘기 있습니다. 먼 곳에 갔다 온 느낌, 등등의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조정호 씨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셋만 흔들 준비하세요. 하나, 편안하게 기분 좋게 가렵게 의식이 돌아옵니다. 둘, 이제 눈 쪽으로 힘이 들어오면서 눈을 뜹니다. 셋, 눈을 뜨세요. 하하하, 이제 눈을 떴습니다. 자, 눈을 뜬 입장에서 이제 소감도 한 번 들어볼게요. 자, 눈을 뜬 입장에서 소감 한 번 들어볼게요. 방송에서 봤었던 전생 체험들을 말씀대로 듣게끔 잠깐만요. 눈물이 좀 났었어요. 네, 눈이 약간 눈물이 좀 났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앞을 카메라 한번 보세요. 눈동자가 밝아요. 그렇죠? 원래 빨간 건 아니죠? 네, 지금은 괜찮았었는데요. 좀 젖어 있었어요. 젖어 있었어요. 아,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래서 눈물이 어느 부분에서 눈물 났을까 궁금하네요.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에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아, 소감이 어때요? 눈뜨신 소감이요? 방송에서는 되게 자극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생 체면들을 접하게 됐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맞섰거든요. 조금은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갖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괜히 했다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죠. 시간만 낭비했다. 그런 건 전혀 없죠. 실망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잘 한 거네? 네. 조금 더 궁금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요. 이전에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막연한 희망을 굶고 기대를 갖고 있었었는데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또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호 씨의 이번 생에 핵심적인 소위 말해서 핵심 감정 또는 키워드는 외로움이다. 그래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창업을 세 번이나 했고 또 앞으로도 창업을 꾸꾸고 있다는 것은 젊은 입장에서 뭔가 아까 본인이 말했던 장제 능력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우리는 부정 못 하거든요. 그건 그대로 있는데 그런 능력과는 별도로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었고 깨달을 못 했으니까 어떻게 외로움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그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 능력을 어떻게 그름으로써 좀 더 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주제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또 뒤에 있으면 이런 경험을 또 반복함으로써 그 다음부터 알아본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3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조옥, 정옷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뭐 할 말이 있으세요? 네. 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몸이 되게 뜨거워지는 걸 좀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이제 다 젖어있거든요. 지금요. 아 등쪽이랑? 네. 엉덩이랑. 엉덩이랑. 네. 별로 덥지 않은 날씨였었는데 좀 몸이 되게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이제 최면하고 전쟁하는 동안에 뭔가 작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죠. 그것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놓치거나 스치고 지나갔거나 뭔가 이제 신체적 또는 생리적으로 체온의 변화라든지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콜라 tool 뱅덩이 거기란 숙 숙 숙 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